안녕하세요 사사친구 팩토리 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이렇게 귀엽고 작은 미니 산타 모자 인데요 저는 이렇게 지금 찢기핀에 한번 부착을 해봤어요 찢기핀에 꼭 부착하지 않으셔도 뒤에 브로치를 붙여서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찢기핀에 부착한 뒤에 머리에다가 제가 꽂아 볼 순 없고 이렇게 인형 머리에다가 한번 꽂아 봤어요 원래는 최근에 올려드린 크리스마스 양말 이후에는 크리스마스 아이템을 잠깐 쉬었다가 내년에 준비하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이 산타 모자 아이템이 생각이 나서 이거는 정말 보여드려야겠다 싶어서 지금 급하게 영상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만드는 방법도 비교적 간단하고요 쉬우니까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재료는 빨간색하고 흰색 실이 필요한데요 저는 면홍방사로 준비했구요 면홍방사가 아니어도 램솔이나 기타 본인이 쓰시는 실 준비하시면 되구요 저는 모사형 5호 바늘, 독바늘, 가위 준비했구요 핀에다 부착할 거기 때문에 찢기핀을 준비했어요 이 찢기핀은 5cm 찢기핀이거든요 그래서 한 5세 이상 머리숱이 많은 아이들 5세 이상은 머리에다가 꽂아도 무리없게 꽂을 수 있구요 구매하시는 방법은 인터넷에서 저도 구매했어요 리본 파는 곳에서 5cm 찢기핀 해가지고 구매했구요 찢기핀 구매하실 때 보면은 여기 겉에 이렇게 처리가 되어서 오는 게 있고 아니면 처리가 안 돼서 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확인하셔가지고 주문하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 폼폼이라 그러죠 문구사에서 산건데요 여기 보면 자세하게 보면 펄이 살짝 들어가 있거든요 펄이 살짝 들어가서 모자 끝에 요렇게 장식을 해줄거에요 그러면 바로 만드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모자를 뜰 빨간색 실을 가져와서 원형코를 만들어주세요 원형코를 만들고 기둥코를 한코 세우구요 이 원형코 안에 짧은뜨기를 여덟코 뜰거에요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코 뜨고 원형코는 오므려주세요 저희가 보통 원형코 안에 여섯코 뜨는데 이제 여섯코를 넘어가게 되면은 원형이 여기가 조금 여유가 없을 수 있거든요 뒷부분은 세게 잡아 당겨주시구요 한 번 지워넣기 한 번 지워넣고 일단은 코 증감 없이 그냥 이 여덟코 똑같이 뜰거에요 그러면은 한코에 하나씩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코 뜨시고 첫 코에 빼뜨기 주세요 그러면 코 눌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볼록하게 될 거거든요 그럼 그 상태에서 3단 기둥코 세우시구요 짧은뜨기 한코 뜨시고 그 옆으로 가서 짧은뜨기 코 눌리기 짧은뜨기 한코 옆으로 가서 짧은뜨기 코 눌리기 짧은뜨기 한코 짧은뜨기 코 눌리기 짧은뜨기 한코 짧은뜨기 코 눌리기 하고 첫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코 눌림이 4개밖에 안 늘어나서 지금 12코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조금 뜨실 때 불편하실 수 있어요 손가락을 넣고 뜨시면 괜찮을 거 같구요 첫 코에 빼뜨기 해주시구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실은 잘라줄게요 잘라주고 1,2,3,4 그럼 5단은 5단은 짧은뜨기 한코 뜨시구요 짧은뜨기 코 눌리기 옆으로 가서 뜨시구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 한코 뜨시고 요 세트를 4세트 떠주시면 돼요 원래는 짧은뜨기 하나하나 즉 두개 뜨고 코 눌리기를 해야 되는데 분산으로 코를 늘릴 거예요 각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산으로 늘릴 거기 때문에 요렇게 뜰거구요 분산 코 눌림은 따로 영상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 코 눌리기 하나 다시 하나 코 눌리기 하나 하나 코 눌리기 하나 하나 하고 첫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네 코 모양이 요렇게 약간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은 6단은 6단은 코 증감 없이 그냥 16코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코 짧은뜨기 마무리하기 전에 3단에서 흰색을 쓸 거거든요 그러면은 흰색 실을 가져와서 짧은뜨기를 마무리하고 첫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그러면 실색상 두 가지 뒤에 남아있는 거는 둘을 묶어서 매듭을 지어 볼게요 매듭을 짓고 가위로 자를게요 그러면은 이제 흰색으로 들어간 게 이제 마지막 단이에요 그러면은 코를 늘릴 건데요 짧은뜨기 하나 옆으로 가서 하나 옆으로 가서 하나 즉 세 개를 뜨고 그 옆으로 가서 짧은뜨기 코 늘리기 이 세트를 네 세트 해주시면 돼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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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코 눌리기 하나 하나 둘 셋 코 늘리기 하나 둘 셋 코 늘리기 하고 첫 코에 빼뜨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 잘라서 앞으로 뺄게요 그럼 끝났어요 정말 간단하죠 그럼 돗바늘 가져와서 첫 코 빼뜨기 했던 곳에 안으로 짚어 넣어서요 실을 뒤쪽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실 가위로 잘라주시고요 그럼 모양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꽃갈 같이 나오고요 그러면은 이 모양을 핀에 부착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완성된 꽃갈에 여기 꼭대기에 반짝이 펌펌을 붙여 줄 거고요 반짝이 펌펌을 붙인 후에 핀에 붙여 줄 거예요 그러면은 접착제 따로 있으시면 쓰셔도 되고요 저는 글루건으로 한번 붙여볼게요 핀에 붙일 때는 엄지손에서 누를 정도의 위치는 떼어 주시고요 이렇게 붙여 주실 건데요 제가 붙여 보니 한 코에 하나 둘 셋 코 정도 3코 정도 범위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겉에서 하시지 마시고요 안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붙여 주신 다음에 먼저 이쪽을 고치를 잡아야겠죠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해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좀 글루건 굳을까봐 이렇게 하고 다시 반대편으로 가서 다시 반대편으로 가서 이 정도 붙이고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여기 움직이는 게 싫어서 좀 단단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은 여기다가 부직포를 이렇게 먼저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올려 주시면은 이 부분이 좀 밑에 부분이 단단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귀여운 미니 산타 머리핀이 완성이 됐습니다 만드셔서 크리스마스 파티하실 때 엄마하고 딸하고 아니면 가족 연인끼리 한번 해보시는 것도 예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만들어 보세요 파티하실 때 자 WHY 아주 굉장히 맛있어요 viennent 이렇게